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5층 건물 높이의 야산이 붕괴돼 울퉁불퉁한 바위가 드러났습니다. 산을 감싸고 있어야 할 산사태 방지 그물망은 너덜너덜 찢어져 있습니다. 합성 비닐 재질인데 토사 무게를 버티지 못한 겁니다. 그 아래 강철로 만든 울타리도 휘었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이 있던 터라 피해가 더 클 뻔했습니다. 위에서 잔돌이 이렇게 한 번씩 가끔씩 떨어졌습니다.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감싼 그물망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시공을 한 거고. 사고 지점은 지난 2016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7년이 지나서야 기본 시설이 설치된 겁니다. 산사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면 산비탈면을 다듬는 등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 하지만 예산이 문제입니다. 반, 모데도 한 4배, 1억이면 4억 정도? 제가 그 돈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 부분에서 돈을 또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이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은급밖에 안 돼요. 이번 사고처럼 바로 아래 건물이 있는 경우는 공사 중에 토사가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시설마저 관리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산사태를 막기 위해 이렇게 양쪽에는 시설물이 설치돼 있는데요. 이 아래에는 누군가 밭을 경작해놨습니다. 산지 관리법을 위반한 행위가 시설물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겁니다. 이 어떤 위의 요인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조금 완만하니 이렇게 했는데. 지난 2023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2300여 헥타르 규모의 산사태가 발생해 25명이 목숨을 잃고 7천억 원에 달하는 복구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광주Watch неделю